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재의 야식입니다. 미트 스파게티 불닭볶음면이라고 이거 사망에서 새로 나왔나 봐요. 사망에서 우리 집에 라면을 보내줬거든요. 미트 스파게티하고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만났나 봐요. 한 봉지 먹도록 할게요. 한 봉지. 이 한 봉지 안에 4개가 들어있대요. 미트 스파게티와 불닭의 화끈한 케미 스프는 3개 들어있어요. 후첨 불만 스프 후첨 액상 스프 미리 넣는 후레이크 이렇게 있습니다. 후레이크 먼저 넣고 후레이크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치킨무가 여기 있거든요. 치킨무하고 같이 먹을게요. 자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는 용량이 딱 4개 정도가 적당한 거 보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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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후... 후... 어우... 매워! 맛있다! 후... 고기의 향이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불닭 볶음면 특유의 매운맛도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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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와우 스파게틴 스파게틴 느낌도 살짝 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다 스파게틴 스파게틴 그냥 불닭볶음면 평범한 불닭볶음면 그런 느낌이에요 오리지널 불닭볶음면하고 매운 매운 강도가 비슷해요 스파게틴 다 먹었다 여기는 이거는 이따 숟가락으로 긁어먹을게요 그리고 listing 스파게틴 스파게틴 소스 두세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먹었어요 마지막 잘 먹었다 소시지 미트 스파게티 불닭볶음면 오늘은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